안녕하세요. 저는 이수진 장군의 모든 걸 담고 싶어서 항회를 한 준사역의 김성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저도 두 번, 아니 세 번 봤습니다. 여기에 두 번 이상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. 저희가 2주차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못 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찍으신 사진들 많은 곳에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했나 이렇게 하나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